내 계절을 키우는 투자 스트레칭, 키움볼핑 시작하겠습니다. 안석훈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이슈는 조금 사그러드는 양상인데요. 대신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 관련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전쟁 이슈는 계속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또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통과시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또 새로운 국면에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뉴욕증시 4월 4주차 주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 브리핑에서 전해드리죠. 이번 주 뉴욕증시는 기업 실적과 함께 경제지표에 주목하면서 증시 변동성 또한 증시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채치피티에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빅세븐 중에 4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또 금요일에는 PC 물가지수가 발표되죠. 이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뉴욕증시의 한 주기 희망이 될지 또한 금요일에 발표되는 PC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완화세를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증시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쟁 이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도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뉴욕증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주요지수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혼조라고 하지만 다오존스 산업행균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오존스가 0.02% 강부한 마감한 반면에 나스닥은 5.52% 크게 하락했고요. S&P500도 3% 넘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상승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리천도 지난주에 많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무려 2.77%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연간 기준으로 4% 가까이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백은 5.36%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1%대 상승 흐름으로 상승세가 매우 꺾인 양상이고요. 특히 필라데이퍼 반도체 지수 주간 기준으로 9%대 크게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3%대로 매우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양상 이번 주에도 계속될지 좀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정리를 해보면 계속된 중동 내 충돌로 인해서 나스닥과 S&P500이 4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표 호조 속에 3주 만에 다오지수는 반등했고요. 그리고 금리 급등에 3주째 러셀리처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제한적인 움직임에 따라 지난 금요일 낙폭은 제한되는 양상이었는데요. 대신에 기억하시겠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발표 일정을 공개하면서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I 반도체 관련 업종에 커다란 하박 압력이 작용했고요.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에만 10% 넘게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이러한 와중에 유가와 금은 차별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유가는 상승세를 줄이고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금은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2,4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죠. 섹터의 경우는 3개를 제외하고 8개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7개는 1% 넘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금융 이렇게 3개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IT가 7% 넘게 하락했고요. 경기소비재가 4%대, 부동산이 3.6%대 크게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요일별로 썸네일을 통해서 지난주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주간 전망 시간에 중동 확전 우려 속에 금과격과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는 하락세를 조금 보였고요. 금 가격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죠. 15일 월요일에는 경제지표 호조 속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한 우려가 커진 양상 중에 화요일에는 기업 실적의 호조를 보이면서 연주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기대했던 ASML이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4일째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리고 목요일에도 역시 금리와 달러가 강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TSMC가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또 상승 흐름을 꺾어버렸죠. 이날도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도 영향을 받았는데 다행히 제한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뉴욕 증시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종의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6일째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S&P500도 연이어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빅세븐의 시가총액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조 9,650억 달러, 애플이 2조 5,470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3위에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10% 넘게 하락했고 주간 기준으로 13%대에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1조 9,260억 달러로 4위로, 2조 9,050억 달러로 4위로 밀렸고요. 알파벳이 3위로 올라왔는데요. 1조 9,260억 기록을 했습니다. 5위에 아마존, 그리고 6위에 메타플랫폼스 자리했고요. 7위에 버크셔 HSE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4위까지 밀린 양상이고요. 시가총액도 5,000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렸듯이 테슬라가 14위까지 밀렸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4,68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 기준으로 S&P500 동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 영상을 나타냈죠. 주요 종목들 7개 종목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S&P500 기준으로는 180개 종목만이 상승했고요. 320여 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83개 종목은 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14% 넘게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3% 중반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애플이 6.5%대, 메타플랫폼스 6%대, 마이크로소프트 5%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현재 주요 종목들은 하락하는 양상 나타내고 있는데요. S&P500 기준으로는 291개 종목이 연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200여 개 종목 중에 146개 종목은 5%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500 기준으로 수익률 상, 하위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에어라인스가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주간 기준으로 2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에스그룹 역시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주간 기준으로 14%대 상승하면서 1, 2위를 차지했고요. 방송 미디어업체인 페로만트 글로벌은 지금 인수합병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요일에 소니 엔터테인먼트가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주간 기준으로 13.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3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잠정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간 기준으로 무려 20%대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이것이 반도체 업종의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간 기준은 13% 넘게 하락하면서 하위 3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아이비들의 투자 목표주가 하향 그리고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계속 이어지면서 테슬라 14%대의 하락하면서 S&P500 하위 3개 종목 중 2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ETF 동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부문별 ETF 동향 살펴보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FXI는 0.7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IGF가 0.16% 상승했고요.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죠.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 DBA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4%대 상승했고요. 최근 1개월 동안 1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움전사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전주와 동일하게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XOXL이 25% 급락했지만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가 15%대에 하락하면서 2위에 랭크되었고요. 그리고 전주 대비 한계단 하락한 테슬라 14%대 하락했지만 순매수 상위 3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뉴욕 증시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과 지표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 둘 공개되는 빅세븐 실적 그리고 PC 물가 지수가 그 주요 동인이 될 텐데요. 다음 주 FOMC가 열리죠. 이에 따라서 연준 이사들은 발언할 수가 없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롯이 빅세븐 실적 PC 물가 지수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와 함께 930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조업 지수와 GDP 속보치,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될 예정이고 빅세븐 중에는 4개를 포함해서 S&P 500, 155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붐앤 쇼크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AA가 예상하는 미국 주식 위험관리 지표가 55로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24가 올라섰고요. 2주째 중립 단계에 있고 2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SVB 사태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국채 관련된 변동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AI는 3월 PC 물가 지수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발표되는 빅세븐 실적과 금요일 PC 물가 지수에 몰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 주식 위험관리 지표 역시 33으로 전주 대비 21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2주 연속 중립 단계 3주째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3월 이후 최고치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경계 속에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권장하는 AI의 양상 기억하시고요. 오늘 특히 중국 증시 시작 전에 아마 LPR 기준금리 발표될 예정인데 기준금리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일별로 경제 지표 발표 일정 살펴보죠. 이번 주는 사실 경제 지표 발표 일정 크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20일 월요일 3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23일 화요일에는 3월 건축 승인 건수와 4월 S&P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예비치 공개됩니다. 3월 신규 주택 판매와 4월 리치문드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될 예정이고요. 24일 수요일에는 3월 내구제 수주 예비치 공개됩니다. 25일 목요일에는 1분기 GDP 속포치와 함께 3월 도매 재고 예비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3월 잠정 주택 판매, 4월 켄자스티 여는 제조업 지수 공개되고요. 가장 중요한 3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 금요일에 공개되는 가운데 3월 밀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산업과 기업 이슈 살펴보죠. 21일 월요일에는 제26회 세계에너지총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덤에서 진행되고요. 세계 블록체인 서밋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첫 관련 행사가 있으니까 좀 살펴봐야 하겠고요. WTI 5월 만기 예정입니다. 23일 화요일은 맥싱그룹이 주최하는 국제광어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스트라이프가 주최하는 글로벌 경제 컨퍼런스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자결제 플랫폼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24일 수요일 로켓랩이 일렉트론 로켓을 발사할 예정인데요. 카이스트가 개발한 초소형 군지 비성 1호 11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5일 목요일에는 베이징 국제자동차 전시회가 5월 4일까지 진행되고요. 텍사스 인스트르먼츠, 존슨앤존슨, 파이저가 연내 주주총회 진행할 예정이죠. 26일 금요일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고요. 자, 실적 발표 동향도 살펴보죠. 지난주에 한 300여 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S&P 500, 41개 실적 공개했고요. 현재까지 70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EPS가 78.6%는 예상치를 상의했고 매출의 경우는 55.7%만이 예상치를 상의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900여 개 기업이 실적 공개하는데 S&P 500, 155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산업재가 34개, 금융이 22개, IT가 20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빅세븐 중에 마이크소프트, 알파벳, 메타플랫폼스,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고요. 보잉, 포드모터, 비자, 엑슨모일 등이 속해 있죠. 자, 월요일 장시작제는 버라이징 커뮤니케이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화요일에는 누코어, 그리고 화요일 장시작제는 제네르모터스와 UPS 그리고 화요일 장마감 이후에 테슬라, 비자, 엔페이지 에너지 등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장시작제는 보잉과 AT&T, 버티브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메타플랫폼스, 아이비엠, 포드모터, 치폴레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장시작제는 알트리아그룹과 어미리칸 에어라인스, 뉴몬트 등 체크하시고 장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의 실적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그리고 에브비, HCA 헬스케어 등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배당주도 이번 주는 몇 개 눈에 띕니다. 월요일에 로우스, 레나, 그리고 화요일에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코스트코 홀세일, 목요일에 ASMA 그리고 금요일에는 코나그라 브랜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트레이더 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의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옆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7시 15분 키움 브리핑 글로벌에서 뉴욕 중시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forexso.com 참여Shower